자전거, 전동 킥보드 강화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가 있죠.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자전거 도로로 5년간 30%를 더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생각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꽤 많죠.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33.5%나 지금.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추계가 됐거든요. 상당히 많아요. 특히 신도시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만 해도 자전거 도로들이라든가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잘 갖춰놨거든요.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신도시는 그런데 구도시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아파트 단지 있는 데에는 설계가 됐다가 거기서 벗어나면 자전거 도로가 없어서 또 이동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불편했던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도 확장일 수가 있는데 30%, 그러니까 5년에 무조건 30% 확장. 그럼 저도 그러면 길만 좋으면 자전거 타고 다닐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알자라고 생각하는 게 자전거 보험 도입. 그럼요. 이거 진짜 수건이었습니다. 경기도에서 그거 아세요? 경기도에서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경기도 당시 그때 경기지사였을 때 그게 보험이 도에서 도민들로 해서 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도민이 내가 자전거라든지 저런 걸 타다가 만약에 다치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에 한해서 보험이 적용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경기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엄청 부러웠었거든요. 그런데 경기도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받아서 아는 분들은 혜택받은 엄마들도 되게 많았어요.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 혜택을 받는 거니까. 그런데 지금 보면 전국으로 통합 자전거 보험을 도입을 하겠다. 그런데 저게 또 무슨 국민이 돈을 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.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사실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다 그냥 개인한테 떠넘기는 거. 이것도 국가가 참 면구스러운 거거든요. 세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세금으로 이런 자잘한 부분들도 좀 더 챙겨야 되는 게 마땅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엉뚱한 데 그냥 강바닥 파는 데 돈을 쓰고 말이야. 무슨 디자인 서울 이래서 이상한 거 만드는 데 돈을 쓰고 왜 거기다 돈을 쓰냐고요.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선정적인 거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. 이재명 이런 필요한 부분.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할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새빛 둥둥성. 비 올 때마다 그냥 완전히 사람들이 그거 지키느라고 하죠.